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역사는 생선 네 여러분들 이제 오늘이 일제강점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? 진짜 우리가 이 일제강점기를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그 꿈 그 꿈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식민지를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그 꿈 그 꿈 하나로 자신의 청춘과 재산과 시간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그 많은 분들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모든 것을 던지면서 만들려고 했던 그 세상을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역사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 이 상태 이 상황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겠 어쨌건 지금의 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노력했던 분들의 그 모습들을 잊지 마시고요 그건 다시 한 번 얘기한다면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우리 시대를 보면서 우리 시대의 과제는 무엇이었고 그 과제를 위해서 그 과제를 위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야기하겠죠 우리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다고 저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역사의식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역사의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30년대 저항을 이제 마지막으로 배워볼 텐데요 일단 제가 뭐 이게 꼭 또 나뉘는 건 아니지만 편의상 한번 이 라인을 한번 잡아봤어요 이 라인 보이시죠 초록색 라인 그래서 이쪽 이쪽이 1930년대 활동이고요 이 바깥쪽이 1940년대 활동이 되겠습니다 뭐 제가 30년대 설명하면서 40년대 설명은 드리겠지만 편의상 한번 30년대와 40년대를 조금 더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0년대를 또 어떻게 나눌 거냐면 세 덩어리를 좀 나눠볼게요 자 먼저 만주 1930년대 초 만주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어떤 항일무장투쟁을 하였는지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주로 1930년대 초반 활동이에요 만주 지역에서는 근데 193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이 좀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1931년 만주사변이 벌어지잖아요 일제가 만주를 침략한다고요 그러면서 거기다 만주 괴대국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서 더 이상 이 만주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독립군들이 이동을 해요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면 그 마을리장성 이남 마을리장성 이남쪽 즉 여기 지금 이제 마을리장성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이남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 이남쪽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관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국 관내 그래서 관내 지역에서 활동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중국 관내 지역은 주로 1930년대 중반 이 만주 지역이 1930년대 초반이라면 중국 관내 지역은 1930년대 중반 이후의 활동이 될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중국 지역에서의 활동을 30년대 초반에 만주와 30년대 중반 이후에 이 관내 지역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국내죠 국내에서 또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복습일 거예요 그래서 40년대로 넘어가서 한번 다시 한번 40년대 활동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어 주세요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 자 이 만주 지역을 한번 볼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1920년대와 30년대의 저항의 형태가 조금 달라집니다 20년대와 30년대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931년 만주사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그 모습이 만주사변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알아챈 겁니다 아 자기들의 적이 일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되면서 그 일본과 맞서 싸우고 있는 한국 이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 한국과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년대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 한중연합작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920년대만 해도 왜 미스야 협정이라 그래서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잡아가지고 일본에 넘기면 현상금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게 미스야 협정이잖아요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20년대는 그런데 30년대가 되면서 만주사변 이후에 바로 이 한중연합작전이 나오게 되었다 이게 바로 20년대와 30년대의 차이점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한중연합작전을 펼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만주사변이라는 1931년 이 만주사변이라는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0년대 초반 만주지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이미 배웠어요 사실은요 자 20년대에 왜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위기의식을 일으켰던 독립운동가들이 흩어져 있었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를 통합하게 되었다 그래서 북만주지역에서는 혁신의회 남만주지역에서는 국민부 요렇게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세요? 자 공 한번 적어볼게요 그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계속 이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만주지역의 혁신의회 그 다음이 남만주지역의 국민부 이런 조직들이 30년대 계속해서 활동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름을 좀 바꾸는데요 어떻게 바뀌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만주지역 혁신의회 그 계열들 이름을 바꾼 조직이 바로 이 한국독립당이다라는 조직이고 남만주국민부에서는요 바로 이렇게 조선혁명당으로 이어지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독립당이 가지고 있었던 부대를 우리는 한국독립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렵지 않죠 조선혁명당이 가지고 있었던 부대는 뭘까요 이제 맞춰보세요 조선혁명군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군대 이름들 몇 개 중요해요 중요한 군대 이름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개 군대 이름은 꼭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한국독립군이 승리를 거둔 전투가 있는데 네 당연히 이것도 한중연합작전에 의해서입니다 이 한국독립당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 그 인물은 바로 지청천 나중에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 될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30년 초반이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청천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한중연합작전에 의해서 성공했던 그 전투 그 전투가 바로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 쌍성보 쌍성보 그리고 대전자령전투 대전자령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더라 지청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시험이 잘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조선혁명군입니다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은 누구냐면 양세봉 양세봉 자 이 양세봉이 한중연합작전에 의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전투는 바로 영릉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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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흥경성 전투 흥경성 전투가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93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만주사변 만주괴래국이 나오면서 이 만주지역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부대도 있습니다 어떤 부대냐면요 이 부대들과는 이 부대 속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또 이제 중국 관내로도 가고 남아서 또 계속 활동도 했겠죠 어쨌건 이 만주지역에서 1930년대 중반 이후에 계속 활동했던 그 단체를 한번 그 조직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네 바로 이 동북항일연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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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있음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북항일연군 소속의 조선인들 중심으로 해서 조국광복회라는 것을 조직했고요 그 조국광복회 회원들이 벌였던 전투가 뭐였냐면 그 전투가 바로 보천보 전투다 보천보 전투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천보 전투가 바로 이 북한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김일성 항일무장투쟁과 연관되어 있는 전투이기도 합니다 이 보천보 전투는 바로 국내로 진공해서 두드려 팼던 그런 전투 이게 바로 보천보 전투입니다 자 어쨌건 이런 어떤 전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 이제 만주 지역이었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였습니다 1920년대 봉호동 그리고 청산리 전투에 이어서 30년대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싸우고 있는 이름을 다는 알 수 없죠 그 시대의 암흑애들 그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? 자 만주 지역 한중연합작전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특히 가 displaced руж까봐 맛있고 골üg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